내 집, 내 점포 앞을 구민 스스로가 애정을 갖고 청소한다면 그 어떠한 거리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텐데요. 겨운에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쌓인 묵은 먼지를 없애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이 함께하는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부터 서교동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일대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해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쌓인 묵은 먼지를 없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내 집 앞과 우리 마을을 청소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봄맞이 대청소에는 공무원과 시설물 관리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 각계 구민들이 참여했으며 물청소차와 분진 흡입 차량도 동원돼 주요 도로와 보도, 가로 시설물 등의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매년 봄맞이 대청소 실시와 지속적인 홍보및 참여 동료로 민관이 함께하는 자율청소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2016년도 새봄을 맞이하여 골목을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면서 동네가 밝고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로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500명 구민들이 함께하는 봄맞이 대청소를 통해 깨끗한 환경에서 새봄을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